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코너킥 올려줬습니다. 하지만 또 한 번 머리에 맞추는 데는 실패했고요. 손경환 그대로 올려줬어요. 헤더! 골! 교체 투입된 남윤재 선수가 머리로 골을 성공시킵니다.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경기 종료 막판에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83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경주 한수원의 공격. 결국은 교체 투입된 남윤재 선수가 만들어냈고요. 지금도 첫 번째 코너킥은 머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이 볼을 손경환 선수가 그대로 이어졌고요. 그대로 남윤재 선수에게 흘러가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주 한수원입니다. 이렇게 되면서 남윤재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마주거리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. 경주 한수원 축구단 정말 풀리지 않았던 경기 양상에서 남윤재 선수의 이...